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나 경제가 휘청일 때 우리가 주목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짜장면인데요. 이 짜장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를 보고 우리 삶도 얼마나 팍팍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해온 짜장면에 인생을 건 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손수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짜장면, 수타면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50년 정도 가까이 돼서 수타면만 계속 고집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 지금 직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주방장님이신 거네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봤을 때 그렇게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시지는 않는데 50년 됐다고 하셔서요. 우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제 고향은 대전인데요. 대전에서 서울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러 올라갔어요. 야간에는 공부 좀 하고 낮에는 기술을 수타면을 좀 배우려고 서울로 올라가서는 저희 오춘 아저씨댁이 마침내 중화요일을 하는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학교도 안 다니고 바로 거기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의식주가 우선 해결이 되다 보니까 우선 먹는 걸 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려우니까 먹는 걸 해결하다 보니까 벌써 제일 쉬운 데가 중국집 일을 하는 게 먹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기술을 배우실 때 뭐 볶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게 다양한데 왜 수타를 배우셨어요? 아, 그 수타가 처음에 면이 나오는 게 참 매력 있고 참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 나 이제 그릇을 닦던 중국집에 옛날에 가면 그릇 닦는 그 싸완이라고 해서 그릇 닦는 직업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면 빼는 거 그래가지고 놓고 그릇 닦는 거 하다가 옛날에는 기술자가 잘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자가 어디 외출을 나간다든가 그 기술자가 하는 반죽을 갖고 몰래 좀 빼보고 그 다음날은 기술자가 반죽 만진 건 알거든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다 배우셨어요?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니, 눈으로 봤죠. 항상. 요리사가 음식 맛을 볼 적에 옛날에 주방장에 음식 맛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냐? 음식 나갈 때 손을 약간 넣어갖고 국물에다가 깎고 뒤에 돌아갖고 맛도 보고 이래서 기술을 배우던 시절이었으니까 아까는 그 면도 눈으로 봐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면 빼는 그 수타면 빼는 뭐 모임이 있다든가 이렇게 일찍 가는 날 거의 다 옛날에는 숙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외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배우고 반죽을 떼어서 배우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참 새롭네요. 선생님 혹시 수타 대회는 나가보신 적 없어요? 나와 있고 백스코에도 나가보고 이런 조그만 대회는 많이 나가봤습니다. 근데 뭐 글쎄 제 기억으로서는 제일 빨리 뺀 때 서울에서 한 번 열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 40초로 내가 뺀 걸로 기억이 나는데 40초. 세 그릇을 빼는 데 40초 올렸어요. 40초. 120. 240개 200. 한 300개 가까이 되겠네. 사실 요즘에야 음식 시키면 핸드폰으로도 시킬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배달이 어떻게 진행됐어요? 교환전화라고 있어요. 교환전화라고 해서 교환원을 통해서 어디 몇 번을 대달라 그러면 몇 번에서 오시면 연결을 시켜주죠. 교환원 연결을 시켜줘서 여기 김대령님 집에 옛날에는 주소도 없었어요. 전부 돼 있는 세 번째 집 무슨 상의 네 번째 집 그렇지 않으면 애들 이름 되던가 자주 시켜먹는 집 그때 당시에는 나무통으로 돼 있는 걸로 배달하던 시절이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누구 집인지 자주 시켜먹는데 웬만큼 사는 집은 시켜먹기를 못하니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김대령 집이 하면 대령이면 그 당시에 짜장면 탕수육 다 요리 시켜먹을 만한 집이죠. 기억을 하죠. 그때는 오토바이도 없었잖아요. 배달 어떻게 가나요? 자전거로 갔고 또 비포장 시절이니까 참 굉장히 어려워서 한쪽으로 들고 한쪽으로 자전거를 타야 되니까 배달 통으로 실수는 없잖아요. 자전거에 그럼 무게가 쏠리기도 하고 비탈길이니까 막 덜컹덜컹 거리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배달을 잘 다닌다니까 그만큼 손수가 되는 거죠. 배달을 다니면 한 손 잡고 비포장 누르더라도 감이 있어요. 이게 손은 배달 통을 잡게 되면 이게 털렁한다고 손도 털렁한 게 아니거든요. 털렁털렁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손은 그 유지를 하고 있어요.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토바이가 나와서 오토바이를 배달하더라고요. 오토바이 나왔을 때는 신세계였겠네요. 네. 그때는 오토바이 나왔을 때에는 왜냐면 그때도 한 손으로 배달 많이 했어요. 오토바이다 싣으면 음식이 다 엎드라지니까 그때는 랩도 별로 없던 시절에 옛날에 자전거도 하던 시절은 랩이라는 게 없어요. 포장을 씌우는 랩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그 옛날에 그릇이 새우도 그려져 있는 사기 그릇이거든요. 아, 부모없겠다. 거기에다가 구물을 좀 담고 그렇게 그대로 안 흘리고 가요, 배달을. 한 번도 안 흘리셨어요? 그렇게 장시간은 배달가는 긴 거시키기는 아니고 동네니까 다 이웃, 금방금방 가요. 그 먼 곳은 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중국집 하면 철가방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원래부터 철가방을 썼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송판이라고 있어요, 송판. 얇게 한 나무 송판이 있는데 그걸로 배달통을 만들어가지고서는 나무 배달통이었죠, 쉽게 말합니다. 그걸로 사니다가 알미늄이라고 해서 배달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딱 생각나는 철가방. 네, 철가방이. 그러니까 철가방이 나온 다음에 가방도 가벼워지고 철가방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한참 흐르다 보니까 낭비에 플라스틱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은 배달통이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오죠. 한 3단계 정도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또 지금이야 일회용 그릇에 나갔지만 예전에는 그릇을 가져다 주고 또 갖고 와야 되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거 갖고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달하는 사람이 그릇을 잃으면 월급에서 깠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중국집마다 가져가니까 바깥에만 내놨다면 가져가. 서로 가져갔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물어봐. 두 군데에서 음식을 시켜 먹었으면 한 사람을 다 가져가면 막 그릇이 옛날에 짜장미 끓이 여러 가지였었어요. 이 그릇도 있고 저 그릇도 있고 막 그릇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찾으러 가. 가져간 중국집으로 가면 또 거기에 있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종업원들이 모르니까 아무 거리도 그릇이나 또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보이기만 하면. 뭐가 뭔지 다 기억을 못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릇 때문에 다투기도 많이 다퉸던 시절이었거든요. 다퉸던 시절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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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졸업식 같을 때 자장면 먹으러 많이 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랬나요? 네, 많이 오셨죠. 졸업식 하시면 동네에 중국집이 있는 거는 동네밖에 없으니까 외식하려면 호텔 같은 데도 가려고 염두도 못 내니까 제일 거시키는 중국집이 아마 제일 많이 오신 걸로 그때는 줄을 섰으니까 자장면을 먹으려고 졸업식 때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왜 졸업식 같을 때 중국집을 찾았을까요? 학교 행사와 관련했을 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화요리라는 중국집 자체가 동네에서는 최고의 집으로 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으면 시장 가서 순댓집이나 이런 데나 다녀서 먹고 갔지 그러니까. 그래도 짜장면은 외식 중으로서는 그때는 최고였으니까 아마 동네에서는 많이 찾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짜장면 진짜 맛있었다라고들 하세요. 진짜 그렇게 요즘보다 맛있었나요? 맛이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감자, 고구마 이런 재료를 많이 넣고 또 지금은 고기로다가 짜장을 볶는데 옛날 초창기에는 비계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비계 기름을 빼가지고. 돼지 비계요? 네. 돼지 비계. 그래서 짜장을 볶아요. 지금은 그렇게 볶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볶으면 고소하긴 맛있어요. 진짜 고소하긴 하겠어요. 네. 맛있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옛날에는 고기가 비쌀 때 비계를 갖다가 썰어가지고 기름을 먼저 뺀 다음에 거기다 각종 고구마, 감자, 양파 같은 각종 야채를 넣고 양배추 같은 걸 넣어가지고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옛날 맛이 지금 안 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예전 짜장면이 훨씬 맛있었나봐요. 네.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이런 음료, 음식이 다 그렇잖아요. 미연이나 이런 조미료 자체가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그 맛이 좀 덜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옛날 60, 70년대에는 짜장면이 좀 비싼 편이었으니까 먹고 싶은데 와서 못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면 먹티가 좀 있었죠. 막 먹고서는 도망가는 사람도 옛날에. 지금은 장난 삼아서 그렇게 많이들 아는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진짜 어려워서 면을 이렇게 건지면 면이 조금씩 남아요. 그걸 모아놨다가 우리가 끓여 먹고 했던 시절이니까 그 종업원들이 그걸 먹어요. 옛날에는. 그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짜장면 제대로 빼갖고 한 그릇도 못 먹어요. 왜 손님 팔다가 이렇게 건지면 밑에 남는 거 있죠. 잣두리 같은 거. 잣두리를 남아서 또 점심때 끓여 먹고 했던 시절이. 그 시절은 누가 잘 웬만한 사람들은 몰랐고요. 우리들 정도가 돼야지 한 50년 정도 된 사람들은 그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주인공期間 변동 tant Empire White One reiterate 한 90원. Benefits 대를 병원bau야 하느관 본인 2021 분야가 accesonel이 계획자 등 einmal regretado Document Verein dilemma. 오랜만에 보인 northwest Saiyan global 좋은 사람만 가지고ane 카메라 중간ê적으로 끓여 있는데 선생님은 계속 중식에 몸 담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요리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한 끼는 면을 먹거든요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글쎄요 저는 밥보다 면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면을 꼭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 중에서도 어떤 면이요? 짜장하고 짬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짜장에다가 짬뽕 섞은 짬짜면을 또 좋아하고요 그걸 섞어서 먹는 거예요? 네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이 수탄면 기술자가 아니라 그 매력을 몰라요 그 맛의 매력을 그럼 직접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짜장하고 짬뽕하고 약간 섞어서 먹으면 오래된 요리사들이 그 맛을 알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그래 그거야 그렇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무슨 맛이 나나요? 두 개가 섞이면? 무슨 맛이 나나요? 이거는 짬뽕은 약간 맵기도 하고 짜장은 약간 느끼한 맛인데 그게 조합을 이룬다가 보면 그 중간치맛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매력 있습니다 그 맛이 이 일을 하시면서는 언제 가장 보람되셨어요? 지금이 아마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봉사단체장으로서 봉사구 중식 봉사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협회장에서 사하구에 각 동마다 지역장들이 있어가지고 각 사하구 쪽이 다대포 쪽이 복지관이 많아요 의외로 영도에도 복지관이 많지만 이 부산에는 특히 영도하고 사하구가 복지관이 많거든요 각 복지관을 다 1년이면 매달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것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거죠 지금 봉사구 등장에 검색을 제거해주신 봉사구에선 봉사구에선 봉사구가 봉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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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개인적인 소망 있으세요? 지금 개인적인 소망은 이걸 계속 하면서 몸이 일단은 건강하고 봐야겠다 하고서는 또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고 또 나보다 높은 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직 많으니까 앞으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남은 여생을 좀 요리사로다가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옛날 짜장면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전 정말 추억여행, 새로운 추억여행을 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건강이 최고잖아요. 건강 잘 지키시면서 앞으로도 쫄깃한 짜장면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